자, 무한한 진리를 찾아 떠나볼까? 진리에 더 가까워진 기분이야 이 결과가 내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을까? 무지 속에 눈 뜨지 못한 진리를 보여줄게 소시기-제작 소시기-제작 스파클라 로드! 스파클라 로드! 피할 수 있다면 피해보시기! 그룹 포이징! 피할 수 있다면 피해보시기! 문장! 포링 비! 이주아 합리적인 것 같네! 유명한 비! 스파클라 로드. 안녕하세요! 코쿠카욱이 정적인 스파클라 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어떤 게 나올까? 멜팅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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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틱 클라스피! 생각보다 딱딱할걸? 호문클론! 미스틱 클라스피! 이번엔 어떤게 나올까? 이번엔 어떤게 나올까? 이번엔 어떤게 나올까? 미스틱 클라스피! 이번엔 어떤게 나올까? 음? 애플로레! 정지해줄게! 리팔! 미스틱 클라스피! 리팔! 정지해줄게! 디세싱 샘! 디세싱 샘! 디세싱 샘! 디세싱 샘! 방해하게 두지 않겠어! 엠벨롱! 아 god! 으 아! 아! 넌! 음! 네!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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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마루는 오픈. 현자의 길과 하나가 된 강력한 나의 팀. 매핑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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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업 미네랄! 민업 미네랄! 실버 트리! 실버 트리! 실버 트리! 실버 트리! 글루비아 아우레아! 사랑을!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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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뻔! 대화하라! 글루비아 아우레아! 대화하라! 대화하라! 상대의 발표는 글루비아 아우레아! 대화하라! 글루비아 아우레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